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광복절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나들이하기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전국에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요일별 날씨와 기온 보시죠.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부지방에는 내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화요일에는 전지역에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날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비가 오면서 주춤했다가도 비가 그친 뒤에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